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코인 학력평가 해설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절대평가에 리얼킨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 3월 학평 듣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독해에는 뭔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듣기는 에이 무슨 준비야 그냥 평소 실력대로 보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뭐냐 하면 너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듣기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그에 대한 방증이 됩니다. 선생님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 듣기가 정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만 들으면 하루에 30분씩 정해서 들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귀는 뚫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듣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활용되는 가장 좋아하는 어휘와 구문, 구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 전략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에서 좋아하는 어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듣기 설까 또 다 맞는 친구들도 모든 스크립트를 다 완벽하게 알아듣고 다 맞추는 거 아니거든. 그걸 바라지 않아. 지금 절대 평가인데 그렇게 듣기 쓸데없이 점수만 맞추면 되잖아. 진짜. 근데 대다수의 맞추는 친구들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도 단어 위주로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단어도 답이 있는 자리 및 좋아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 전략 없이 듣는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에 딱 걸리기 십상이고요. 지금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그래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어떤 단어 하나를 잡고서 그걸 매력적인 오답으로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선택한 것을 보면서 아 어휘만 듣는 거가 나쁘게 아니라 그것도 나름대로 절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반드시 어휘 하나만 들어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내가 다른 게 안 들렸어. 그렇지만 분명히 패턴은 정해져 있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정답을 우리가 추론해 낸다면 얼마든지 듣기는 만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평가 시대에 듣기 만점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너 독해 점수 올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듣기에는 가장 짧은 정말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선생님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강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앞으로의 전략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전 문제를 다 다루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또 5개만 하면은 또 조금 서운할 수 있으니까 한 총 7여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문제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자 4번이에요. 이게 학년별로 많이 틀린 유형도 약간씩 유형이 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4번이 오답률 7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굉장히 높네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야 수능이 내가 진짜 정말 팩트폭행 팩폭을 하자면 수능에서의 듣기 정답률이 약 전부 다 요즘 최근 트렌드가 90% 이상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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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이게 오답률이야. 알겠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틀렸을까? 너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잘 한번 보세요. 자 4번 유형은 뭐다?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그러죠.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독해하고도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선생님은 독바 베이직 루이딩 스킬 이런 데서 이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전체 단락을 모든 문장을 여러분 모든 독해도 모든 문장을 다 읽다가는 답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핵심을 비껴가거든. 매력적인 오답 예시를 주제로 착각한다 이 말이야. 듣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듣기를 모든 문항을 강강강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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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으면요. 정답마저 놓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의견의 유형은요. 모든 걸 다 들으면 안 돼요. 시그널이 있어요. 듣기도 시그널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봐봐. In my opinion. Right?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이런 표현 나오면 당연히 어?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We need to.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이야. 독해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독해서도. 알겠니? 지금 듣기만 하는 거 아니야. We need to. 아니면 you need to. 이런 식으로 주어는 약간씩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뭐 해야 한다라는 당일성을 나타낸다. 가장 강력한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집중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앞에서는 조금 약약약. 조금 대충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 시그널이 딱 들리는 순간 귀를 집중하는 것. 이건 연습. 연습.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수준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오시면 당연히 듣기는 선지를 먼저 읽어봐야 돼. 그걸 모두 다 막 독해야듯이 꼼꼼하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 위주로. 명사 위주로 가면 돼. 알겠지? 가격과... 야, 한글이니까 좀 기네. 쫄지마. 쫄지마. 영어도 아니잖아. 가격과 품질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의류는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것이 좋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공통적인 부분을 조금 추론해내는 것도 여러분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세 번째까지 읽어보니까 대충 어떤 뉘앙스가 나오냐면 가격, 돈 가지고 뭔가를 구매하고 약간 의류 나올 것 같고, 그죠? 4번, 인터넷에 있는 상품평가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5번, 인터넷을 통한 구매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 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준비되셨죠? 4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re you trying to buy something online, Neil? Yes, mom. I just found a nice item online. What is it? This black leather jacket. They sell it for only $60. That's very cheap. But did you check if the shop is authorized? No, I didn't. Do I have to? Well, you need to be cautious. There could be online sellers you can't trust. You mean they could take my money without delivering my order? Yeah. That's why you need to buy things only at reliable online shops. Okay, mom. I'll check that before I buy the jacket. 자, 잘 들어보셨나요? 정답 몇 번이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거 가지고 같이 스크립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뭐였다? 모자 관계였죠? 엄마가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얘들아, 분명히 선생님이 느끼는 거는 지금 이 속도는 좀 느린 편이 맞아요. 근데 이제 고3이 되면 갑자기 빨라지거든. 이번에 궁금한 친구들은 고3 해강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표현만 알면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are you trying to buy something online, you? 뭐래요, 엄마가? 근데 온라인에서 뭐 사려고 하니? Yes, mom. 네, 제가 지금 아주 nice한 아이템을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온라인이라는 단어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인터넷상으로 뭘 하려는구나. 근데 이제 뭘 사려고 하나 봐. 그래서 what is it? 라고 물어봤더니 검은색 자켓을, 가죽 자켓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여러분 돈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 자, 이런 거 얼마인 거는 상관없어. 제가 검은색 가죽 자켓을 좀 사려고 해요. 그랬더니 60달러밖에 안 하네요. 아, 너무, 굉장히 싸구나. 아, 근데 그 가게가 좀 뭔가 믿을만 한 거니? 승인을 좀 받은 거니?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No, I didn't.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뭘 중심적으로 들으라고 그랬어? 시그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지? 지금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엄마가 슬슬 시동을 걸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어, 이제 뭔가 뭔가 얘기를 하실 때 이제는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슬슬 시동을 걸 무렵에 남,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Well, you need to be cautious. 여기 형광편을 해볼게요. 자, 이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계속 평소에도 반복해서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듣고서도 당황하지 않고 딱 어, 정답과 직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ou need to 라고 그랬잖아요. You need to be cautious. 조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지금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4번하고 5번 둘 중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냐 확실한 한 방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Can trust라는 표현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There could be online sellers you can't trust. 네가 좀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들도 많을 수 있잖니.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이 You mean they could take my money? 엄마, 그럼 걔네가 내 돈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기 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배달도 안 해주고 그랬더니 엄마가 Yeah, that's why. 여기 형광편을 해보세요. That's why. 그래서,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You need to buy things only at reliable online shops. 뭐죠? You need to 또 나왔어요. 그래서 너는 물건 살 때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샵에서만 사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정답이 5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말한 그 시그널에 관련한 표현을 제대로 잡은 친구들이라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표현이 막 어렵고 이렇지 않아요, 듣기는. 근데 네가 강강강강으로 들었던 친구들은 마지막에서 오히려 힘을 빼거든요. 그러면 순간 놓치거든. 사람의 기억이 야, 듣기가 왜? 문제냐면 한 번만 들여주고 끝나버리잖아. 두 번 안 들여주거든. 독해하고 달라. 그래서 그 순간에 초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이없이 틀릴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답 5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 5번이요. 흔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오답률 1위예요. 보통 이 유형이 그렇게 오답률 1위로 등극하기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무슨 유형이다? 관계죠. 관계. 관계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선지를 당연히 먼저 보는데 중요한 건 여기 선지에 직접 해당하는 이 표현들이 스크립트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직업들을 관계도를 암시해주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올 뿐이지 정확하게 이거에 해당하는 딱딱 선지에 해당하는 어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겠죠. 정황으로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어떤 한 단어에 꽂힌 거예요. 다른 건 듣지도 않아. 네가 듣고 싶은 어휘만 들었던 거야. 만, 하나 더 들었어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OK, Miss Johnson. I'll talk with our staff about that and fix the problem. Thank you. I want you to do it as soon as possible. 자, 어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오답을 선택해 주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레스토랑트. 여기 꽂혀버린 거야. 다른 거. 근데 그만큼이나 여러분, 자, 봐. 관계에서는 정황이 지금 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나오지 않아. 키워드들이. 뭐야? 계속 반복되거든? 반복되는 어휘 중에 레스토랑 말고도 계속 반복됐던 어휘. 기억하는 거 있어? 바로 Commercial. 굉장히 필수어입니다. 이 단어도 진짜 독해서도 너무 빈출. 필수어입니다. Commercial. 이 단어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 3, 4번으로 간 친구들은 이 단어 Commercial를 몰랐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둘게요. 여러분. 큰일 난다는 노래. 반드시 기억해라. Commercial가 뭐냐면은 이제 스펠링은 여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CF라 그러죠. 광고입니다. CF는 사실은 콩글리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CF 뭐의 약자냐면 Commercial Film이 맞는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그렇게 다 쓰지 않고요. Commercial이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상업 광고입니다. 기억할게요. 자, 전화가 울리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I'd like to talk to you. 목적이 나오겠네요. About the commercial이라고 그랬잖아. Commercial for my restaurant. 이라 그랬는데 레스토랑만 들었어. 이러면 안 돼. 내가 말한 거 기억나? 넌 이 어휘를 몰랐던 거야. 그냥 귀가 안 뚫린 게 아니라. 알겠지? 아, 그래서 내 레스토랑. 이 여자가 내 레스토랑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광고에 관련된 직업군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 그럼 you mean the new menu commercial? 이라고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여자가 예, 거기에 문제가 신 메뉴 광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냐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여기 좀 길기는 했어요. 길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긴 표현을 못 들었어도 뭔가 광고란 단어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왜요? 아, 제가 fix the problem 이런 표현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그 광고와 관련된 거를 관계자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랐어야 되지만 좀 다양한 표현들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표현들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 계약에 따르면 그 광고가요 독해서도 다 기본 필수, 개중요 표현들이네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To be aired. 여러분 광고가 될, 공중파, 방송될, 공중파가 아니라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Before the evening news on your station. 뭐래? Evening 뉴스, 저녁 뉴스 전에 전파를 타게끔 되어 있었는데 남자도 yes, I remember that.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있는데 여자가 but 항상 영어는 but을 잘 들어야 되겠지? 앞에서 설령 못 쳤어도 괜찮아. but 이하가 진짜란 말이야 영어는. 알겠니? but the commercial was 또 나왔잖아. but디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그 뒤에 또 커머셜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광고와 관련된 게 나와야지. but the commercial was not broadcast yesterday. 브로드캐스트도 나왔고 그러니까 어제 광고가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지. 여러분 광고까지는 맞는데도 광고 모델이 이런 대화를 왜 하고 있니? 광고 모델은 찍으면 끝이잖아. 제가 너무 안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가요?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이게 오답률 1이라고요. 여러분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거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귀는 뚫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8번 갈게요. 8번도 무슨 유형이냐면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전형적으로 오답률이 좀 높은 유형이긴 합니다. 자 이유는 영어로 하면 why예요. 이것도 시그널이 있어요. why? 라고 물어보는 대사가 있으면 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다음에 얘를 시그널로 잡고 그 다음 답변을 개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지. 앞에 다 안 들어도 상관없어. 너 졸았어도 상관없어. why?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에서 귀를 기울이면 무조건 정답이 나오잖아. 이해됐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필살기 하나 알려줄게. 실제로 회화를 하다 보면은 물론 수능에서의 유형은 딱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해강을 전학년을 다 하다 보니까 1, 2학년 같은 경우가 예상치 못한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기초 필수 표현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잘 성실하게 이행하셨으면은 알아야 될 표현들인데요. 실제 요즘 트렌드가 이건 학년을 불문하고 이런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 이유가 actually 라고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선생님 팁을 줄게. 대화를 듣고 8번 유형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수리센터에 갈 수 없는 이유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같이 가주는 게 자연스럽잖아. 친구끼리 그치? 지인끼리? 근데 못 가려면은 뭔가 아쉽고 미안한 감정이 드러나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패턴이 왜 못 가는데 처음부터 못 간다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왜? 이러면은 절대 처음에 정말 이유를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 개소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왜 그러면 할머니가 아프신 거야? 어떻게 해? 네가 동생 봐줘야 돼? 이러면 no 또 이래요. 한 두 번 때 빼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유형은 어디에 집중해서 들어라. 앞부분은 설령 놓쳐도 상관없다. 뒷부분을 놓치면 끝장이다. 알겠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actually 이래요. 사실은 이거 시그널이에요. 쓰세요. 이거 놓치면 끝장이야. 알겠어?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지 아닌지 정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선제는 눈으로 빨리 재빨리 확인하세요. 한글이니까. 자, 시작. 8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수리센터에 갈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Hi, Max.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a print shop. My printer at home is out of order. Oh, that must be annoying. You're telling me. I have to fix it right away. Is there any place nearby that can repair electronics? There's one near the post office. I'm going there today to have my laptop fixed. Really? What time are you going? I'd like to go with you if possible. I'm going there at around 5 p.m. after Professor Simon's special lecture. 5 p.m.? I'm afraid I can't go with you then. Oh, you have a tennis lesson today, don't you? No, the lesson is tomorrow. Actually, I have an appointment with Professor Watson. I see. Then, I'll text you the phone number of the repair shop. Thank you. I'll text you the phone number of the repair shop. I'll text you the phone number of the repair shop. Actually.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계속 빼다가 바로 직방으로 얘기를 안 해주다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속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남자애가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마음에 드는 여자, 그냥 뭐 여사친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시간을 조절해주는 척이라도 좀 해주지. 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밤? 계속 No, no 몇 번 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Actually. 힘 좀 좀 진이 빠질 무려. 왜냐하면 여기 꽤 길거든요. 처음부터 강강강강 집중 집중 개집중 했던 친구들 이거 오히려 놓친다. Actually. 동그라미. I have an appointment with Professor Watson. 끝났잖아.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스크립트는 표현 같은 거 여러분들이 또 요즘 제공 잘 되니까 그거 보고 숙지하시면 되고요.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9번은 제가 모든 전 학년별로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3점짜리였어요. 근데 요즘에 3점도 아니고 2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금액 돈 계산하는 것만 나오면은 너무 쫄아.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 일단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야. 이건 항상 오답률이 낮아지지를 않아요. 어렵지는 않거든요.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자, 잘 보세요. 항상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건 수능까지 마찬가지. 대화를 하는데 무언가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무엇에 관한 얘기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걔의 가격이 이제 제시가 돼요. 알겠지? 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네 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금액 문제는 무조건 메모를 하세요. 왜 메모를 안 하지? 아니 너의 암기력이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지금 적어드리는 패턴별로 가격이 나오면 무엇? 뭐 땡땡이 뭐 빵빵 얼마? 이렇게 적으세요. 바로바로 적으면서 계산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그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무엇을 몇 개 사겠다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 총 가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보통 보면 꼭 할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요즘에 좀 다양하게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0% 수능이라는 게 가장 최신 트렌드를 선생님이 전문가로서 수능 전문가로서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예시로 10%인데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 가격 뒤에 반드시 할인이나 기타 아니면 좀 더 첨가되는 뭐 배달료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배달비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기울이시면 되는데 따다닥 딱 3단계거든요. 이거 계산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아, 그리고 여기 잘 봐. 이게 오히려 선지들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 게 10단위, 1단위로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13하고 30 이거 구별을 못 해. 그러니까 순간 헷갈려. 순간. 못한다기보다 순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순간 한 번씩 들어가면 어? 이게 13에서 13에서 30에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중요합니다. 13은요. 잘 들어봐. 13 13 10 10 10자리의 스트레스가 분명히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이제 30 같은 경우에는 30 30 13 30 앞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두 개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순간 순간 헷갈리거든요. 15 50 이거 헷갈려요. 순간 어? 뭐였지? 15 50 오케이? 이게 나중에 공인 영어 시험에도 필수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들어볼게요. 9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Emma, we've run out of shampoo. Really? Then I'll order some online now. What's the price of the shampoo we usually use? It's $15 a bottle at this online store. How many bottles do you want me to order? How about two bottles? Okay. Do we have anything else to buy? Hmm. Let me think. Oh, didn't you say you need to buy toothbrushes? That's right. It's $10 for a pack of four toothbrushes. Then let's order two packs. Okay. I have a $2 discount coupon, so I'll use it. That's good. Is there a delivery charge? No. There's no delivery charge for orders over $20. I'll place the order now. Okay. 좋습니다. 약간의 나름 소심한 변형이 제시는 되었지만 대신에 뒷부분에서 좀 더 간략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같이 볼게요. 처음부터 나오죠? 뭐가 등장한다? 샴푸 샴푸 샴푸가 이제 꽂혀야 됩니다. 샴푸가 나왔어요.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걔의 가격을 들어야 돼요. 야 우리 샴푸 다 떨어졌다. 얼마야? 그랬더니 아 진짜?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야지. 야 근데 보통 가격이 얼마냐? 우리가 쓰는 샴푸 가격이 얼마야? 그랬더니 여자가 15달러. 이랬네요. 지금 여기 온라인 샵에서는 15달러네. 15달러예요. 15달러 이렇게 썼어야지.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how many? 곱하기를 해야죠. 우리가 how many? 마음의 준비. how many bottles do you want me to order? 몇 개 주문할까? 그랬더니 how about two bottles? 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곱하기 2. 30달러 지금 손을 팍팍팍 빨리 적었어야지. 총 30달러야. 근데 거기서 안 끝나네. 여기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랬더니 anything else? 그랬더니 음 let me think 생각하더니 뭘 제시한다. 여기는 집중해서 들었어야지. 여러분들이 tooth brush. 칫솔? 칫솔? 너 말하지 않았냐? 우리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that's right. 칫솔이 나왔거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 돈 나온단 말이야. 집중해야지. it's 10 dollars. 칫솔. 칫솔인데 10 dollars for a pack of four toothbrush. 아 이게 약간 고난도 할 수 있나? 근데 10 dollars for a pack 이라고 했거든. 한 팩에 10 dollars. 근데 한 팩 안에 4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let's order two packs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됐어? 그러면은 자 일로 와볼까? 30 플러스 20은 50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 할인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다 뭐 20%다 50%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한 번에 딱딱 해줘야 되는데 잠깐 여기 잠깐 스크립트 다시 올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OK I have a two dollar discount coupon 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단순화됐죠? 마이너스 2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여기 올게. 여기 마이너스 2는 48.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Deliver charge. 배달비는 그랬더니 20 달러 넘으면 무료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48 달러. 몇 번? 4번 체크 it out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13, 14, 15번 세 문제가 남았는데 모두 다 같은 유형입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모든 학년, 학년을 불문하고 항상 오답률 top 5 안에 드는 유형이기도 하죠. 소위 말하는 간접 말항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전략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금액처럼 굉장히 막연하게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자 특히 15번은 진짜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 전략을 내가 알려드릴 거고요. 13, 14번은 막 마냥 쉽지는 않지만 전략만 잘 짜고 집중해서 들으면은 절대 놓칠 이유가 없어요. 일단 13번과 14번은 완벽하게 지금 동일한 문제니까 설명을 드리면 선지 안 읽으면 이건 노답이에요. 아주네가 독해 실력을 빠방하고 뒤에서 독해 문제 풀다가 갑자기 넘어가고 들어가도 다 들린다. 이런 친구는 네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뭐 때문에 틀린 줄 알아? 선지가 지금 제대로 확인, 쉐끼라우시 안 돼서 그래. 반드시 선지 먼저 읽어. 그리고 문장이 길지. 영언대 길잖아. 그래서 쫄거덩? 여러분 여기다가 좀 헷갈려 같으면 여기 단어를 적어. 해석을. 그걸 미리 작업을 해야 돼. 이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이제 완전 절반이야. 그런 다음에 문제 봐봐. 대화잖아. 혼자 말하는 게 아니야. 13, 14는 대화야. 남자, 누구의 마지막 말인가가 중요해. 이거 개중요해.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이니까 너는 누구 거를 잘 들어야 되겠어? 남자. 맨 마지막에 남자가 한 말을 잘 들어야지. 알겠어? 이것도 그냥 그냥 들어봐야지. 이러면은 완전 나중에 다 실컷 나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나 누구 거 골라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욕할 뻔했어. 선생님. 어? 간단하잖아. Simple is the best. Back to the Beijing. 기본부터. 그래서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듣고 이걸 미리 봐야 돼. 자, 일단 간다. 1번. 잘 봐. 이거 빨빨리 이것도 독해 잘해야 돼. Not at all. 전혀 아니야. 예상을 해야 돼.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 전혀 아니야. 우리는 일단 먼저 박스를 비워야 돼. 2번. 예스. 맞아. 우리는. 자, 킵. 자, 여기 봐. 킵. 목적어. from ing. 다 독해잖아.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의복들이, 옷들이 먼지 타는 걸 막을 수 있어. 맞아. 3번. 아휴, 말도 안 돼. 우리는 뭘 해야 돼? 바지하고 셔츠를 분리해서 보관해야 돼. 4번. 훌륭한데? 우리는 불필요한, 내가 지금 안 입는 거를 이거 뭐야? 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 5번. 아니야. 우리는 결코 박스 안에, 한 박스 안에 옷들을 다 넣으면 안 돼. 이런 얘기야. 그럼 대충 분위기는 어떤 게 나올지 약간 예상은 되잖아. 근데 이게 비슷비슷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디다 집중해야 돼.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 돼. 이게 관건이야. 알았어? 자, 들어볼게. 13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aniel,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closet? I'm looking for my spring pants and shirts. Where are they, Mom? All your spring clothes are in the box here. Wow! You put all my spring clothes in this box. Yeah. Look at what's written on the box. Oh, it says Daniel's spring clothes. There are many good things about storing off-season clothes in separate boxes. I think we can easily find the clothes we need when the seasons change. That's right. It also prevents the fading of colors. I see. Is there any other advantage? Oh, 나름 고난도인가요? 마지막에 남자의 한 말이 꽂히죠.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Other advantages? Okay. 좋아요. 그러면 이점에 관한 거 있잖아. 장점. 위에서 막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점에 관한 게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봐봐. 이런 걸 추론해보란 말이야. Not a love. 부정적인. No way. No.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이 정도가 되는데 또 이점에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많은 높은 선택률을 보인 매력적인 오답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의뢰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상상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Daniel 나왔습니다. Daniel. 너 옷장에서 뭘 찾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봄 바지랑 셔츠 찾고 있어요. 또 모자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 엄마가 챙겨주는 거죠. 박 박스 안에 네 봄 옷 다 있다. 그랬더니 남자가 와우. 약간 비어가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성인 남자가 어린 남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와우 이러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듣고 있기가. 그랬는데 이 박스 안에 내 옷 다 있네.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 우리 보통 그렇게 아니잖아. 어린애도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 자기가 Daniel 이러면서 아, Daniel. Daniel의 봄 옷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결국 깨끗한 그 박스 안에 따로 봄 옷을, 의복을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입점을 얘기를 했겠네요. 마지막에 Any other advantage?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입점. 따로 박스의 봄 옷만을 보관했던 그 입점.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중요한 표현 드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읽어줄게. 여자가 엄마니까 There are many good things about soaring off-season clothes. 그랬으니까 엄마는 일단 이렇게 분리된 박스에다가 다 준비를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좋은 점이 많단다, 아가야. 그랬더니 남자애가 지가 알아서 얘기해 주지. 제 생각에 We can easily find the clothes.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쉽게 의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That's right. 맞아. It also prevents the fading colors. 이게 뭐야? 색채가, 색깔이 퇴색되는 거. 바래지는 거. 색이 좀 바래지는 거. 빠지는 거. 그것도 막을 수가 있지.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입점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따로 보관하면 좋은 점. 그러니까 4번 쪽으로 가면 안 되지. 뭐야? 결국 2번이 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따로 박스 상자에다가 넣어놓으면 먼지 타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였고. 14번도 똑같으니까 바로 들어간다. 1번 선지. 이거는 누구야? 누구야? 여자의 마지막 말. 여자 마지막 말 잘 들어야 돼. 남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That's awesome. 멋진 걸. 굉장히 유용하겠다. No thanks. 아, 고맙지마. 사양할게. 이 앱은 나한테 맞지는 않아. 오, 공통점 좀 보이죠? 3번. 와, 대박. 오, 대박. 어물이 봐. 믿을 수가 없어. 너의 워크아웃이 뭐야? 선생님은 갑자기 혀를 찔렀지? 너 워크아웃 모르면 큰일 난겨. 지금 독해 선지도 몰라서 어떻게 들어 답을. 어떻게 골라. 워크아웃. 운동이야. 운동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한데. 그다음에 4번. 걱정마. 너는 다른 피트니스 센터 가도 돼. 아, 지금 공통점이 얘네 둘에는 뭐냐면은 뭔가 앱으로 인한 얘기가 날 것 같고. 여기는 다 운동, 헬스장과 관련된 거 나왔고. 그다음에 5번은 아, 알겠다. 내가 너 앱 다운로드 받는 거 도와줄게. 알겠다. 알겠어. 이런 얘기잖아. 됐어? 자, 준비 시작. 14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니, I'm home. What are you doing? I'm doing yoga. aren't you going to the yoga center today? no, I'm not going there any longer. it's too far from here. But don't you think it's better to do yoga at the center? Yes, but I don't want to waste my time on the road. If you exercise at home alone, you might lose interest. Maybe, but I've found a nice fitness app and downloaded it on my smartphone. A fitness app? What does it do for you? It helps keep track of my workout schedule. Provides personalized information and so on. 들었냐? 여자가 자기가 막 아, 이거 앱 좋다 이러고 있는데 남자가 음, 내가 다운로드 되는 거 도와줄게. 왜 5번이 왜 이렇게 많이 골랐어? 이거 지금 마지막 말을 안 들었네. 그러니까 내 또 얘기한다. 모든 대화들을 다 강강강강 듣다가는 다 망하는 수가 있어. 지금 여기도 핵심이 뭐야? 뭐라 뭐라 요가하고 뭐하고 뭐하고 얘기했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여자가 뭐라고 해서 마지막에 It helps keep track of my workout schedule. 지금 앱 얘기하고 있었잖아, 계속. 남자가 a fitness app? a fitness app? 그럼 뭐 하는데? 뭐 도와주는데 너한테? 그랬더니 keep track of. 여러분, 유지하다. 추적하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 내가 운동 스케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provide personalized information and so on. 여러 가지가 많이 많이 도와주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가 음, 맞짱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뭐야? it'll be very helpful. 앱이 되게 좋구나. 이걸로 가야지.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마지막 15번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 15번은 똑같은 간접 말하기이긴 한데 담화입니다. 대화가 아니야. 담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요. 만? 더 쉽다니까요? 어디를 잘 들어?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거는 마지막에 한 번 그 말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준다니까 정답과 직결되는 내용을 바로 풀어주는데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걸 못한다고? 그거는 여러분이 선지 미리 안 읽어서 그래요. 마지막에 집중해서 들어야죠. 1번. 1번 뭐라 그래? 아, 이거 지금 오답률 되게 높거든요. 지금 얘도. 뭐 지금 오늘 한 개 다 높긴 한데 15번이 특히 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자체를 잘 몰랐나 봐. 1번은 얼마예요? 이 수리 한 대 대가 얼마 드려야 될까요? 오케이. 수리 기사니까. 2번. 아, 우리 집에 장비 하나 놓고 가셨어요. 3번. 이거 진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I'm afraid 나오면 뒤에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지격, 지격하기는 힘들고 뒤에 내용이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다. 좀 아쉬운 소리를 하겠다라고 예상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히터가 또 멈췄어요. 빡치네요. 이거 무슨 상황이겠어요? 수리 기사가 수리해주고 갔는데 또 고장난 거예요. 오, 욕 나오죠. 그 다음 4번. would you turn up turn up the temperature for me? 야, 상식적으로 4번 같은 건 벌써 나가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리 기사한테 왜 온도를 올려달래? 고장난 것도 아니고 온도는 네가 올릴 수도 있잖아. 이건 아니야. 그 다음 5번. could you come and fix the heating system? 괜찮네요. 이거 난방 장치 이거 와서 좀 고쳐주시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열쇠는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거. 그거 놓치면 끝장이야, 이거는. 진짜. 집중. 들어듣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윌리가 수리 기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illie is a student who lives alone in a house near his university. returning home after school, he finds that the room temperature of his house is very low. it feels quite chilly. he turns on the heating system, but it doesn't work. willie calls a repairman and asks him to come and fix it. the repairman comes and fixes the problem. willie says thanks to him and pays for the repair. after the repairman leaves, willie finds that one of the repairman's tools is on the floor. willie calls the repairman again to let him know about this.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willie most likely say to the repairman? 여기까지입니다. 자, 잡으셨나요? 사실, 마지막에 항상 변함없이 in this situ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문장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앞 문장이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는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마지막이라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휴, 그러니까 연습을 어느 정도 하면 중반 이후부터 집중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내용이 올 거야. 읽어보시고 repairman이 와가지고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willie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벌써 pays for the repair 수리비를 지불했습니다. after the repairman leaves 떠나고 나니까 willie finds that one of the repairman's tools is on the floor? 뭐래요? 바닥에 장비 중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죠. 그랬더니 willie calls the repairman again to let him know about this?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calls the repairman 여기서 이제 전화를 한 이유는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벌써 예상이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막 듣다가 막 꼬이고 꼬이고 꼬이니까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막 tools 이런 게 안 들리나 봐. tools만 들었어도 마지막에 tools 그것만 잡아도 되잖아.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는 거죠. you left one of your tools in my house? 우리 집에 놓고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이 회강은 이번에 기출된 유형과 문제, 구문, 어휘 이런 표현 위주로 해가지고 빠르게 정답 도출하는 방법을 전수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어떤 유형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휘와 구문이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만 조금만 시간을 들여도 정말 그 어떤 독해 어떤 영역보다도 더 만점 받기가 수월한 영역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절대 평가 시대에 2등급 받고 가야죠. 기본적으로 깔고 가려면 듣기 만점은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퍼펙트 리스닝 강좌에서는 단 10강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이상의 여러분 상상 이상의 스킬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하니까요. 정근 시간으로 현명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